아아 아아 새소리도 좋고 펠드에 나오니까 너무 좋다 자 시작해보죠 반갑습니다 흥랑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튜닝한 벨리 보트를 타고 간단하게 즐기는 낚시를 하러 계곡형 저수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클도 원태클만 스피닝으로만 챙겨왔고요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웜도 챙겨왔고 그리고 스피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드베이투도 여러개 챙겨왔습니다 한 12시까지 그냥 재밌게 즐기는 낚시를 해볼까 하구요 그래도 뭐 계곡형 저수지에 왔으니까 약간의 정보를 얻어갈 겸 패턴 정도는 한번 파악해보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낚시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물고있다 물고있다 아따! 진짜 입질이 약하다 그냥 물구만 딱있네 아 너무 지운이 없더요 오오오오옹 야오옹 야오옹 아우 얼마만에 보나 손맛이구요 진짜 오랜만이다 아..참.. 자.. 자.. 적지만.. 한수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ㅎㅎㅎ 거기다.. 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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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신좀 왔어.. 이틀 오브스.. 느낌이 없네 오늘.. 너무 힘들게 잡는다. 여기가 낚시가 힘들어서는 안되는데...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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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요 가만있어 가만있어 작지만 또 한세스입니다 사이즈는 다 이맛합니다 오늘 상황이 뭐가 안맞은지 큰 놈들이 반응을 안하네요 그래도 한도 한도만씩 잡으니까 재미있네요 자 좋습니다 다시 한번 더 물고있다 물고있다 야 진짜 입질이 너무 예민해 다녹살 잘한다 그래도 괴곡기라서 힘은 역시 좋아 우와 오오 자 또 비슷한 사이즈 또 한세스입니다 지금 4마리째 잡고 있는데 다 입질이 딱 물고만있어요 물고만 가만있습니다 전혀 반응을 안해요 라인을 감아가면서 무게감으로 판단해서 훅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네요 물색도 좋고 수온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왜 왜 이런 입질이 예민한지 애들이 왜 이렇게 활성도가 예민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한세스입니다 자 좋습니다 왔다 봤어 홀링마이트 우와 힘좋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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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고생한 보람이 있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생한 보람이 있네 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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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 방쪽으로 던져서 어 수심 한 4 5메다 까지 쭉 끓은 다음에 폴링을 시켰더니 으 으 으 오늘 잡은거 중에서 제일 큰 놈이 나왔습니다 자 좋습니다 울고있다 울고있다 또 폴링바이트 이야 이제 이제 고기들이 제 방쪽으로 다 붙어있나 봐요 지금 물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수심 어느정도 그래도 좀 깊은 곳에 다 붙어있습니다 오 좋았어 수덕수덕수덕 오 신발 자 오케이 한 마리 추가요 자 또 고만고만한 사이즈입니다 자 또 한세했습니다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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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울었다 울었다 또 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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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난 rode 이끄라 홍합시 폴링바이트의 반응이 없어가지고 석축 바닥을 타고 내려온다는 식으로 이렇게 슬로우 릴링을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와서 탁 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자, 좋습니다. 왔어! 참다, 아까네, 뱉어놓은. 이야... 오호... 자,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로우 캐스팅해서 벽을 탄다는 생각으로 릴링을 하니까 툭 오네요. 자, 좋습니다. 왔어! 폴링 바이트! 자, 이번에는 폴링 됐는데 라인이 착 쳐지는 걸 보고 참지를 했습니다. 오오... 사이즈는 다 고만고만해요. 지금... 오오... 오오... 물에 퍽퍽 들어가는 게 다 보인다. 이야... 이래서 계곡지가 재밌는 거예요. 자, 또... 자, 또... 자, 키만 또 하셋습니다. 아, 좋네요. 저 옆에 딱 던지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물고 있다. 그래... 그래... 자, 똑같은 녀석입니다. 크기가 똑같아요. 네, 여러분. 아까 뮤직비디오에 찍.. роль petals Sport.. 마 Pv.. 또 없는 느낌이 아니라... 그렇지евич! 자 또 작지만 또 한쇠했습니다. 이쪽 구간 패턴은 다 똑같습니다. 최대한 셀로권으로 붙여서 셀로권에 있는 물에 잠긴 나무에서 나오는 애들을 잡는거에요. 자 좋습니다. 물었다. 그래 어허 폴링바이트 이번에도 아 오늘 패턴이 폴링바이트네 폴링바이트 자 또 작지만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던져서 또 잡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왔다. 아싸 마지막. 아싸. 아..이 고기가 마지막이 될것 같네요 마지막 보기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15m? 20m 전방에 수초가 조금 자란 곳이 있어서 그곳을 공략했더니 바닥을 찢고 살짝 밀링을 해주니까 가지고 갔습니다 자..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그다지 썩 조치가 못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활성도가 상당히 낮아서 조금 힘든 낚시를 했는데 그래도 뭐 오랜만에 나와서 재밌게 낚시를 했구요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무보트를 타고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구요 다음에 또 필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흥겹게 낚시하자의 흥락이었습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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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만